아침을 먹으러 다삭내기 사장님 안녕 안녕 상에 요약 그치 아직 소리가 없어가지고 여기 지갑 부슬부슬리 모르겠다 여기 딱 여어있다 아 까라봐요 그냥 먼지 미신 따서 이끄지 말아봐요 구워줄게 내가 소주가 봐야돼 아 이걸 따주라 일단 아 쪼개쓰 아이씨 마을 저거 드시켜요 마자 이리로 마자 이리로 먹을게 좀 이거 하나 따주라 모임이 있어야지 와 아 아니 니 무가당이라고 그거 먹지 네 무가당이 너무 좀더 좋다고 이리 생각하는데 무가당이 안좋다고 보어라 그럼 딱 닦아볼까요 보어라 보어라 그래야 난 없고 잠이 쓰리나 댕돼서 이거 뒤끝이 안좋더라 다리 술이 다 자기마다 맘에 술이 안돼요 아니 나는 나는 아래 전부 싸워놔 그 행신은 좋은기라 그냥 아유 다 잘 지냈으면 싶어가지고 이야기 행긴데 돌아오는게 행길라 어 그 쓰빈이랑 둘이서 만나서 밥먹을게 쓰빈에서 하는기라 아 그리 이야기하더라 아 글라 맞다 맞다 겠다 아이고 그 아이고 이거 뭐 이거 나 나 뭐 동네에서 반대회하고 못 있잖아. 그래가 또 올 이후 안에 있는 하나만 더 뜨거운 얘기다. 다시 칠다니까. 저 반대회가 뭐 어떻게 칠다니까. 저거 다 놈이 고아버니까. 저거 왜 반대를 하냐고. 사정이고 나는 여기 여기 댓글 사이 다 알았다니까. 방해하면 내가 용서 방해져서 내가 칠다니까. 지금 신랑이 올라갔대. 여기가 또 뭐 계상도 없으라고. 나 교수님. 거기서 다 받았죠. 뭐 어쩌라고 해. 우리 아이들가 좀 민간은. 사이 용서해 주이셨카대. 그래서 내가 민간을 열었습니다. 신나네. 민간 괜찮았는데. 삼성포 쪽에 내려간지 한 6년 됐지만. 여기가 선주랑 만나봐요. 선주랑 만나봐요. 선주들 그냥 심심하고 그러는데. 어디 가고 싶나요. 아니. 그 저 저 저 뭐 저. 옷 하나 입고. 바로 찍지 않았어. 아 내가. 뭐래. 뭐래. 뭐라고 그러는데. 귀엽다. 귀엽다. 선주도. 아이고. 아이고. 이게. 소불가가 다 못하니까 아니고. 홈플러스하고. 아 근데 그게 있어. 재즈가. 이마트에서는. 이너를 싸게 팔고. 홈플러스에서는. 이너를 싸게 팔고. 홈플러스에서는. 뭐. 다녔다. 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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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있어. 다. 에이. 이 새끼야. 이 짜재네. 막. 컨테이너를 들고 가야지. 야. 야. 니가 들고 갈 때는. 물때가 안 맞을 때. 예. 구울 때. 내가. 세전 말고 세구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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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. 또. 또. 또.